오, 위에는 바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흑선 환호가 왔어요. 오늘은 예보상 가스트가 32km 오후 1시 기준 셀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해가 조금 비치고 있어 가지고 열이 약하게 있어요. 지금 고무다라이 님이 약한 열을 잡고 올려서 동편으로 넘어가서 착륙했는데 이제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보에는 눈 예보가 없었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날씨만 조금 따뜻했다면 비가 내리는 건데 지금 날개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자, 이거를 블라이더를 싸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으켜서 비행해서 내려가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일으켰던 분들은 그래도 눈 안 맞고 다들 비행했습니다. 지금 눈이 제법 많이 와요. 그래도 지금 예보는 북서풍인데 남풍, 주로 남풍이 불었어요. 남서풍 혼자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혼자 이륙하기로 말 먹고 비행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리고 착륙한 분은 다시 올라와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바람도 약해요. 지금 눈이 날리고 바람은 남풍에 굉장히 약하고 예보처럼 바람이 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시 전에 32km 정도 예보가 돼 있어갖고 좀 일찍 올라왔어요. 그 전에 리치 좀 타고 자, 이륙했습니다. 이륙하고 리치 좀 타고 이렇게 손만 한번 보고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해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원래 비행 오늘 기상상태로서는 가스트가 세기 때문에 아무도 비행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오늘은 뭐 그냥 잠깐 쫄을 생각으로 나온 분이나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친놈, 이상한 놈 그냥 쫄을 사람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열은 없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이륙했으니까 이륙바람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눈도 내리고 바람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이륙장 능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도 아니고 현상 유지만 되면서 조금씩 까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기 남풍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서쪽 몬에 길 옆에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무더라이님은 올라오자마자 준비해서 나가서 그나마 이제 해가 살짝 비칠 때 약한 열 갖고 서클링을 하면서 이륙장 위까지 고도를 올린 다음에 동편으로 넘어가서 동편에서 눈이 오니까 뚜껑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고도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까지진 않았는데 해도 없고 바람도 약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이 내려요. 눈이 아까 이렇게 하려고 블라이더를 펴 놨는데 블라이더에 눈이 쌓여서 여기 블라이더가 젖을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젖었어요. 많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비행을 해서 말리면서 바람을 이렇게 잠깐 비행을 하면은 블라이더가 싹 마르니까 비행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 눈 널찍한데 길 옆에 아무데나 내리면 되니까 내일은 바람이 내일도 남풍 계열이고 내일은 예보가 요새는 잘 안 맞아요. 북서풍인데 계속 남서풍 계열에 바람이 불었어요. 남풍까지도 내일은 일단 남풍 예보예요. 남풍 계열의 남풍 예보인데 바람이 세지 않고 적당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이제 해도 나오고 그래서 열도 지금 기상은 추석 연휴 비행해 보면 열이 아주 좋아요. 봄 기상처럼 내일은 열비행이 될 것 같아요. 열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도 혹성산항에 나와서 내일은 동편에서 이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시 전에는 동풍이 들어오니까 동편에서 이륙을 하고 남풍이니까 안성이나 평택 쪽으로 골을 정해 놓고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고도가 잘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예보는 예보일 뿐인데 그래도 예보가 어느정도 잘 맞아요. 오늘은 눈 예보는 없었는데 오늘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어요. 어제는 산소를 갔다 오느라고 비행을 안 했고 어제도 좋았다고 해요. 어제도 좋고 금요일날은 물론 금요일날도 좋았죠. 금요일날 좋고 어제도 금요일날 비슷하게 날씨가 좋았고 오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착륙을 하고 나서 착륙을 하고 나서는 우리도 다 개고 착륙장까지 이동하는데 와서 보니까 햇볕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해가 짱 나가지고 날씨가 하늘이 싹 열리면서 구름도 뭉개구름도 이렇게 싹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고 바람은 그렇게 안 쐈어요. 바람은 그렇게 안 쐈고 한... 집에 오니까 조금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예보가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은 맞지 않았어요. 지금은 논이 비 오고 논 오고 해갖고 논이 다 칠어요. 근데 여기는 논 아니면 내릴 데가 없어요. 어디 뭐 논길이나 넷갈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내릴 텐데... 어쩔 수 없이 논에 내려야 되는데 논에 내리면은 젖을 걸 흙 묻을 걸 각오하고 내려야 돼요. 어제도 금요일날도 비행하고 논에 내린 사람들 보니까 화내 쓰고 날개고 다 흙 범벅이 돼 있던데 아... 뚝방에 내리지 않는 이상... 걱정이에요. 저도 지금 창격하면서 지금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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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 내리니까 하고 또 위에서 볼 때 하고 착력할 때 하고는 또 틀려요. 어차피 뭐... 하네스 하고 날개 버릴 각오하고 안전하게 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자, 오늘 온 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취향대로 저는 이제 멀리 가는 걸 싫어하니까 내일은 흑선산에 나와서 어... 열비행을 할 것이고 어... 노모델아이님은 우주를 자꾸 가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혼자 가시라고 그랬더니 혼자 간대요. 그래서 내일 비행 우주에서 재밌게 비행하시고 어...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즐겁게 비행하시고 우리는 이제... 내일모레부터 또... 직장에서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딱 간단하게 비행하고 또 시야 또... 전쟁터로 또 출근을 하죠. 자, 여기 위에서 볼 때는 아주 좋아요. 넓고... 그런데 전보상... 전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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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질만 피해서... 착륙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어느 한군데 이제 마른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행이 일으켰습니다. 천안 흑성산에서 눈 오는 날 원더웬이었습니다. 천안 흑성산에서 눈 오는 날 불 closing 아 klass맨 아니... 가위 matar 아 sust Puis 이제 만에 méth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